자, 오늘 왕쇼 고맙고 오늘 왕쇼 고맙고 하고 싶은 말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고맙고 진짜 사랑하는 거 알죠? 아름다운 거 알죠? 아름다운 거 알죠? 몸조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알죠? 아름다운 거 알죠?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좋겠는데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시구나 아시구나 너무 기대할 수 있고 한 번 더 했대요 그거 어때 더 잘해 잘해 다시 한번 더 했대요 바로